웹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져나가던 몇 년간 만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작가의 길로 뛰어들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웹툰 시장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면서 또 많은 학생들은 호흡을 가다듬고 고민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군요. 한 학생은 작품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만화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답했습니다. 나는 계속 만화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눈 내린 해월리에서 마이크와 편집했습니다. 청각문화 살았다의 교과 중간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 스쿨의 방과후 활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니까 묘하게 진짜 오랜만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진짜 오랜만에. 매일 보는데도 헤드폰 쓰고 마이크 들고 만나면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두 번이다가 한 번 되면 50% 줄었지. 맞아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그렇죠.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분의 사연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사연이 없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고민이 없으신 거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닙니다. 아닌가요? 청취자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 아하 그렇구나. 이미 듣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은 다 왔다.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얘기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아무리 이 웹툰 스쿨 청취자분들이 충성도? 애정도가 높다고 해도 방과 후 활동 살리려고 없는 고민 만들어내겠어요? 그러게요. 그렇겠네요. 여러분의 고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청취자가 늘지 않는다. 유입 인원이 없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지난 방과 후 활동 때 마침 산책 때였나? 네. 해원리의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것. 눈 얘기하자마자 첫눈이 왔습니다. 그것도 폭설로. 안 다치셨어요? 저는 나가지를 않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저는 눈 내리고 운전이 좀 어려운. 환경이 된다. 저는 마침 산책의 양혜림 작가님과 우리 홍란지 선생님을 걱정합니다.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아 엄밀히 말하면 그 두 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두 분의 주변을 걱정하셔야 돼요. 괜찮을까? 아 그러게요. 맞아.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한 달 만인데. 근황이요? 근황은 우리 웨이보 아세요? 웨이보? 웨이보? 중국의 거대 플랫폼. 중국의 네이버. 중국의 구글이라고 얘기해도. 중국의 네이버 중국의 구글로 보통 알려져 있죠. 웨이보. 그 웨이보에서 만화 서비스 웹툼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신인 작가들의 좋은 작품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저희 스쿨에 연락을 하셨었어요. 웨이보에서요? 네. 웨이보가 청강대회? 그럼요. 그래서 다 소문은 듣고 오신 거죠. 당신들만을 위한 당신들의 학생들만을 위한 공모전을 열고 싶다. 아, 진짜로?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청강만창 동문들을 위한 웨이보 코믹스 공모전이 있었어요. 이야, 대단한데? 네. 이번에는 기획 스토리 부분과 웹툰 부분으로 나뉘어서 이미 마감됐고 심사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이게 올라갈 쯤에는 심사 결과가 나왔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딱 찍어가지고 당신들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청수자분들께 죄송한데? 아, 그렇네. 너무 데리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청강대회 아닌 청수자분들 많아요. 아니, 근데 워낙 공모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교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청수자들을 버렸어. 죄송해요. 기쁠 수 있죠. 아, 이거 근데 또 동시에 한국의 웹툰 작가, 웹툰 시장에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기도 하죠. 맞아요. 저는 되게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무서웠어요. 야, 저 정도 넓이 땅덩어리에 저 정도 인구에서 웹툰 작정하고 그리면 좀 무섭다. 그쵸.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스쿨에 연락을 해오실 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거기는 그냥 보통 수준의 인기에 있는 그런 웹툰의 조회수가 억단이더라고요. 일단 다르죠. 마크 자체가 다르죠. 그게 되게 큰 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기사도 많이 봤어요. 중국 웹툰, 수량 물량 공세의 무서움에 대한 뭐 쪼록 반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거대한 시장을 한국 작가들이 씹어먹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최근에 트위터에서 어떤 트윗을 하나 봤는데요. 이분께서 딱 보니까 내용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이세요. 지금 이 말도 아마 들으실 거야. 근데 이분이 그 트윗을 쓰시면서 해시태그로 웹툰 스쿨 이렇게 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트위터리안의 계정을 말할 수는 없어요. 괜히 또 뭐야 이럴까봐. 내용이 되게 묘하게 감사해서 이런 겁니다. 딕션이 좋은데 내용이 정말 재미없는 팟캐스트를 찾습니다. 잠 안 오면 팟캐스트 같은 거 종종 듣는데 이동진의 빨간 책방은 좀 재밌어서 잠 안 올 때 들으면 안 됨. 그 다음 말이 이종범의 웹툰 스쿨은 더더욱 안 됨.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복잡한 형식의 문장으로 딕션과 재미를 모두 칭찬받았어요. 우리 이동진의 빨간 책방보다 더 안 된대. 그런 건가? 더더욱 안 된대. 와 너무 좋네요. 그러면 뭐합니까? 빨간 책방의 청취자의 몇 분에 묻힌다. 아무튼 이 분 트위터리안 이 분 저희 웹툰 스쿨 해시태그 안 하셔서 제가 일부러 계정을 말하지 않은 거지만 청취자시고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실 배꼽 인사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 발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어떻게 발견하셨대요? 저희 웹툰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키워드로 계속 트위터를 돌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또 안 쓸 거 아니야 그럼. 돌리고 있어요. 궁금해서. 외로워서. 누가 듣나? 꼭 이 분이 연재 준비하실 때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원고가 하기 싫다. 그런 얘기겠죠? 아니 원래 뭔가 마감이 임박하거나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을 때 집안이 엄청 깨끗해지죠?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찾아서 하죠. 그럴 때는 꼭 평소에 하지 않는 청소 장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변기 청소나 배수관의 묵은 때 이렇게 약간 정리정도의 영역을 넘어서는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침대 끄집어내고. 그렇죠.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미군부대에서 그런 용어가 있었어요. GI 파티. GI가 미군을 얘기하거든요.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GI 유격대. GI 제인. GI 조. GI 유격대. 너무 옛날 거다 근데. GI가 미군인데 GI 파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계획표에 신난다 파티하나? 알고 봤더니 GI 파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청소요? 그냥 청소가 아니고요. 가구를 전부 다 빼내는 청소. 완전 다 비우고 하는 청소. 아 나 진짜. 암튼 그런 걸 하고 싶어지죠. 원고를 할 때. 그래서 지금은 원고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신 상태이기도 하시겠네요. 그렇죠. 원고하고. 아 저 이제 일화가 나오고 있는데. 불량이 엄청났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아닙니다. 2주 전에 갑자기 엄지손가락이 절이 있는 거예요. 뭐지? 엄지손가락이 절여서. 왜 이러지? 진짜 뜬금없이. 그리고 2주가 지난 지금 마음속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뭔데요? 목 디스크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 10년 차면 인접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약간 연재 들어가는 가나? 준비하는 것 같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디스크 모으세요? 수집가예요. 수집가예요. 말이 시작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디스크는 근데 몸에서 허리와 경추, 요추 합해서 척추에 밖에 없잖아요. 그런가요? 모아봤자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다 모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네. 건강 조심하세요. 작가님도. 방과 후 활동을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오프닝을 좀 써보고 싶어서 오늘 썼거든요. 멋졌어요. 슬프죠. 멋지긴요. 슬프죠. 근데 그 얼마 전에 진짜 학생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화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 만화를 그리러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미 어디 연재하고 있는 작가 학생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작품 좋아하고. 되게 좋아하고. 되게 웃겨요. 제가 정말 그렇게 답했어요. 나는 계속 만화가로 살 수 있을까? 그분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공감했던 게 진짜 몸이 계속 아프다. 운동해야지.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운동해봐. 운동하라는 말만큼 안 들리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연재 한번 해보면 운동하고 싶어진다. 진짜 아프거든요. 이상하면 요가해야지 요가. 건강 조심하세요. 정말. 홍란지 선생님도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죠? 저요? 저 그래도 잘 안 아픈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잔병치련 좀 안 하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골골거려가지고. 네. 저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그러니까. 주변. 그 주변이라고 해봤자. 저나. 골골왕들. 그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만화. 만방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만방연이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과후 활동을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네. 반과후 고민활동 첫 번째 사연은 익명 님이군요.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많은 것을 웹툰스쿨을 통해 배우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현재 공복무 중이라 휴가 때마다 몰아서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힘든 군생활의 위안도 얻고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재밌다 그러면 묘하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군대 있을 때 성소도 재밌는 거 아시죠? 아 그런 거였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전역하고 나서 3년 안에 데뷔하는 것이 현재 목표여서 열심히 스토리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최대한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지금 장르별로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왠지 어떤 장르는 분명 제가 쓴 건데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데뷔작을 목표로 쓰고 있던 글은 장르가 서스펜스 스릴러였는데 주변에서 정말 평이 좋았어요. 10명 가까이나 되는 사람들한테서 전부 호평을 들었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 후에 새로 쓰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와 판타지 드라마는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왠지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자신이 없습니다. 장르마다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이 스토리는 나답지 않아 내 연출은 이런 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꾸며서 쓰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통해 제가 잘할 수 있는 장르와 그렇지 않은 장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두루두루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약한 장르의 스토리도 제가 잘하는 장르만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물론 계속 공부하고 쓰다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은 되겠지만 대비적으로 쓰고 있던 서스펜스 스릴러 장르의 스토리에서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 다른 장르도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기를 계속 바라게 됩니다. 글은 후천적인 공부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 연구하고 쓰다 보면 제가 잘 못하는 장르도 제가 잘하는 장르만큼 잘할 수 있게 될까요? 항상 좋은 가르침을 주는 이종범의 웹툰스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임명님 일단 공약하시고 군대 있으면 다치는 것만 조심하면 몸은 좀 좋아지는 편이죠. 규칙적인 생활하셔서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하니까 그래요 이분 되게 욕심 많으시구나 일단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두루두루 다 잘하고 싶다라는 그 욕심 그 욕망 전 너무 뭐 이해갑니다. 이해가죠. 이해가죠. 간진하잖아요. 다 잘하고 싶죠. 누구나 다. 그 욕망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음 아주 궁금하긴 해요. 뭘까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이제 우라사나워키를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이 야와라도 끓였고 해피도 스포츠 로맨스 개그 스릴러 다 했네 이런 걸 보고 그냥 롤모델같이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자기가 원하는 완전 무게란 작가상에 가까운 모습이 그런 거라서 그냥 막연하게 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분의 마지막 부분에 네. 글은 후천적인 공부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쓰셨는데 저도 믿어요. 네. 물론 그게 글이 아니라 이야기라고 한다면 저 이야기는 무조건 는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청강대학교 졸업반 네. 들의 졸업작품 심사 기간이었죠. 그렇죠. 저번 주에. 네. 그 졸업작품 심사를 쭉 앉아서 들어와요. 많은 교수님들이랑 많은 학자님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러시는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하나 뭐냐면 지금 만화랑 관계 사이가 어때요? 지금 방금 전에 졸업작품을 마감을 막 하고 헐레벌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굉장히 만화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힘들다. 쳐다도 보기 싫어. 원고가 다 한동안 안 하고 싶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 있고 그럴 수 있죠. 소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계속 사이가 좋아요. 계속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보이다시피 저는 이제 나하고 만화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많이 보거든요. 좀 불편한 사이인가? 불편하다고 나쁜 건 아니죠. 발전 적을 수 있으니까. 네. 편한 사이인가? 좋기만 한 건 아니죠. 맨날 비슷한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구나 나쁘구나. 따라서 지금 만화를 잠깐 쉬어야 되는 타임인지 아닌지를 보는 저의 기준이거든요. 너무 지금 사이가 불편하면 약간 거리를 두는 떨어져 있어라. 저는 그게 좀 만화에 좋더라고요. 네. 인간관계에 되게 비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장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빠를 보고 저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라고 했다가 나이가 먹다 보면 난 다른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더 나이를 먹으면 어렸을 때 아빠와 엄마 보던 게 다시 나와요. 어렸을 때 스릴러를 보고 자란 애들이 내가 잘 잘 수 있는 건 로맨스구나 라는 걸 깨닫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만화를 그리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자기가 보고 자랐던 스릴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은 잘 쓰게 된다거나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장르라는 게 어떤 원칙에 해당하는 게 아니구나. 장르는 아주 작은 몇 개의 약속일 뿐이고 장르랑 무관하게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원칙만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장르를 바꾸는 건 사실은 그 장르에서 약속한 몇 가지만 즐기고 익히고 연습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자로서?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근데 공부로서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는? 그 장르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는 없겠죠. 어렵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스페셜리스트인 장르 한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장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웰메이드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도 그 말에는 굉장히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교육은 교육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 어떤 학습 능력의 결과물의 어떤 수치가 상중하로 나뉜다면 중상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근데 상의 위치,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영역은 본인의 좀 더 취향이나 역량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흥미나 재능 예전부터 보고 왔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어떤 것들이나 이런 개인의 애드립이 훨씬 더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그 장르나 그 콘텐츠에 내가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했느냐에 따라서 그 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 완전 공감 가는데? 네. 그래서 저는 중상까지는 연습으로 되지 뭐. 근데 상상 그 위로는 아무래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그 루트가 좀 장르마다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소년만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물론 다 안 가리고 봤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본 건 소년만화였어요. 스포츠랑.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건 서스펜스 추리 스릴러이죠. 네. 보니까 공부를 해서 올라가는 영역은 약간 서스펜스 추리 쪽인 것 같고 반면에 제가 로맨스를 연습을 할 때 느낀 건 내 피 안에 맞아. 있어야 돼. 그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게 도움되는 장르가 약간 로맨스 쪽이라면 로맨스 개그. 이거는 피의 문제예요. 아 근데 그게 나아요. 그래서 중상까지 된다고 봐요. 네. 그쵸. 되죠.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있습니다. 임명님. 중상 정도 하는 사람은 직업의 세계로 뚫고 들어갈 때 약간 힘이 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도 반대로 이미 인지도가 쌓인 작가가 다른 장르를 시도하면 다른 작품보다는 좀 별누네란 평은 듣더라도 직업을 잃거나 하진 않아요. 팬들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을 되게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할게요. 응원하고 있고 저도 믿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순서를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감이 좀 왔고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자신 있는 분야로 일단 뚫고 들어가서 작가가 되고 독자를 만나고 마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효과가 나오죠. 1번은 그 단계로 가서 다른 장르를 시도하면 시장의 관용도가 올라간다. 더 관용 있게 봐준다. 두 번째는 그 와중에 다른 장르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그 장르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는 동료들이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연습할 때 못 보던 풍경을 보여주거든요. 로맨스로 진짜 프로가 된 작가와 개그로 프로가 된 작가들을 쭉 보면서 살게 되잖아요. 내가 혼자서 이 장르 저 장르 다 해야지 하면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야구하던 때 중상의 어중간한 느낌으로 다 자라는 느낌일 때는 프로 선수 메이저리그로 갈 만한 힘이 좀 약할 수 있는데 스페셜리티로 시작해서 제너럴리티를 가져가는 제가 약간 좋아하는 말인데 저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시작해서 제너럴리스트로 발전한다는 어떤 루트가 요즘에 좀 마음이 좀 와닿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권해보고 싶고요. 많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요. 지금 약간 머리 쓰고 두뇌 싸움하고 취재하고 이쪽마다 되게 좋아하고 잘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다른 마늘도 있고요.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연재를 10년쯤 했더니 그때 바로 내가 원하던 장르로 갔으면 안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나는 시네탑, 노블레스, 가도화를 봤고 뱀말을 봤고 작가들과 얘기를 해봤고 나이가 뭐 없고 그때 제가 소녀만화 좋아해서 배틀물을 짰을 때와 지금 내가 짜면 다르죠. 그리고 지금 내가 배틀물을 짜면 지금 제가 주무기로 삼고 있는 두뇌 싸움의 어떤 능력, 기술을 가미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형이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이명 이분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죠. 뭘 우리가 뭐 조언하나 다만 이거는 느낌이다. 학습의 효율 이분이 만약에 데뷔가 지금 제대 이후 3년이라고 목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목표가 명확히 있어요. 3년이면 그리고 한 중기 목표예요. 시간이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중간하게 모든 장르를 다 연습하시는 것보다 하나만 데뷔를 위해서 뚫고 들어갈 만한 스페셜리티를 하나 만들 스페셜리스트가 되신 다음에 차기자 고민을 다른 장르로 옮겨 타고 옮겨 타고 하면 프로 작가가 된 뒤에 쭉 넓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정받고 난 이후에 모험을 할 때 그거를 관용할 수 있는 품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게 독자가 관용이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작가 본인이 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친숙함이 늘어나는 것. 그런데 그거 자체가 어떤 한두 작품을 완결해놨다는 자체가 독자와 나와의 신뢰관계가 쌓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서 언변이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세 가지를 꼽거든요. 하나는 논리적으로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느냐. 이미 생각부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공감되는 의견들을 통해서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세 번째는 그 말하는 자가 누구냐의 문제래요. 아하. 그거 되게 공감되지 않아요? 메신저. 네. 메신저는 메시지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죠.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의 누구냐에서 이 사람이 쌓아둔 그동안의 신뢰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말씀대로 그만큼 어느 정도 필모를 쌓아왔던 것을 통해서 진짜 성장했을 수도 있고 이 정도 하는 사람이면 그래. 그래도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방법에서는 본인이 잘하고 계신 것을 먼저 좀 더 잘하시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유명님. 그 우라사 하나오키와 함께 스토리 작업을 했던 유명한 스토리 작가가 있어요. 아마 20세기 소년 스토리였나. 아 그거 아니지? 마스터 키튼드였나? 호쿠사이. 네. 아무튼 되게 유명한 일본의 스토리 작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터뷰 중에 되게 멋진 말이 있어요. 그 프로 작가가 그 프로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매체 그 장르 장르마다 명확하게 그 정체를 설명할 수 있는 어휘를 갖고 있다. 당신에게 액션은 뭔가요? 당신에게 로맨스는 뭔가요? 당신에게 추리물은 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어 전 추리물이 뭔지 모르지만 저에게 추리물은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갖고 있대요. 멋지다. 그냥 그 장르에 대해서 그냥 애호가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임형님 그 사실 그냥 뭐 원하는 장르 여러 가지를 섭렵하는 멋진 목표 잘 이루시길 바라고 동시에 자신이 그리려고 하는 장르에 미친듯이 만끽하는 독자이신지는 좀 궁금해요. 아 즐기고 계신지요? 이분이 모든 장르를 다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모든 장르를 다 정말 즐기고 계신가? 자친듯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 예를 들면 전 로맨스 볼 때랑 역사물 볼 때랑 여러 가지 볼 때 들어가는 순간 저의 모드가 좀 바뀌거든요. 바뀌죠. 바뀌잖아요. 그리고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약간 학습도 있죠. 그러신가 궁금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이랬는데 완전 천재 아니야? 진짜로 완전 끝내주길 잘해갖고 그렇죠. 지금도 서스펜스 스릴로 잘하시는데 영역을 넓히고 싶으신 거니까 데뷔작으로 막 대하 역사 픽션 판타지 로맨스 스페이스 오페라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희는 머리를 조아려야죠. 하여튼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군대에 계시는 동안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는 군대에서도 사연을 보내는데 말입니다. 자 두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애청자님이라는 아이디네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 데뷔를 지망하는 웹툰스쿨 최애청자입니다. 서두에 까는 단조로운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작업 환경 특성상 가족 외에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상태여서 혼자 생각하고 글로 정리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고가 고여간다는 느낌이 들 때쯤 작업하면서 들을만한 걸 찾다가 작년에 웹툰스쿨 오프닝만 잠깐 듣고 말았던 게 떠올라서 오프닝만 찾아 듣게 됐는데요. 오프닝만 듣고 껐으면 나 때문이지 뭐 아니죠. 나 때문이구만 뭔가 우리 그때 음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있던 생각의 벽들이 사실 문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알찬 라디오 은유적인 표현이 너무 멋지다 라는 걸 깨닫고 항상 흥미롭고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더 일찍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싶다가도 그때 졸작 때문에 바빴던 게 떠올라 아 그때 바쁘셨구나 저 때문이 아니었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웹툰스쿨을 정주행을 클리어하고 재주행하는 과정에서 문득 생각하고 있던 고민을 말씀드려보기로 마음 먹게 됐습니다. 약간 무거운 얘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8월부터 도전 만화에 열을 주기로 투고하다가 9월 말 배도에 선정돼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소식을 볼 당시에 여행 중이었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바닷바람을 맞았던 감각이 아직 기온다. 세이브를 쌓아가며 주기적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연재를 해오고 페이스도 나름 만들어져 가는데 그동안 은연중에 외면하고 있던 가장 큰 고민이 결국 코앞에 닥쳐버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왕좌의 게임처럼 나름의 고증이 탄탄한 판타지 세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군산극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판타지 세계의 군산극 이라는 점 때문에 작품 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엄청난 작품을 가지고 진짜 엄청납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판타지 세계의 설정 정치 상황과 판세 각 주인공들의 방향성 들을 동시에 자연스럽게 담아내면서 이해하기도 쉽게 연출하는 작업은 너무 벅차도 어떻게든 해나가고 있어요. 와 대단하세요. 그보다 고민인 건 제가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작정한 상태라 메인 주인공의 존재감을 플롯에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인 주인공이 있지만 메인 플롯의 흐름이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스토리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주인공들이 더 주도적이고 메인 주인공은 여러 상황에 의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는 데다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 비중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메인 주인공이 아닐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입장이라 아직도 복잡합니다. 요즘 뜨는 만화들은 예부터 그랬지만 아 이게 아니구나 요즘 뜨는 만화들은 옛날부터 그랬지만 메인 주인공이 영웅서사적이며 단순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독자가 깊이 몰입하게 만들던데 제 만화 속의 메인 주인공은 1인분만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지 확 몰입력을 가져오는 다른 만화들에 비해서 지루하거나 강렬한 재미를 주지 못하는 스토리로 보일까봐 걱정도 많이 됩니다. 고민을 정리하면 주인공이 여러 신 스토리에서 메인 주인공이 영웅 같지 않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방식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왕조의 게임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독자가 익숙한 영웅서사에서 벗어난 플롯으로 써가면서 독자가 흥미롭게 느낄만한 방법을 찾고 싶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고민들이 저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서 적어둔 플롯들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대학교 재학과 졸업 전까지도 스토리 구상 중 같은 부분에서 고민이었지만 비슷한 장르의 만화를 지향하는 지인들이 없어서 관련된 조언을 못 구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고민을 남겨봅니다. 아참 궁극 시리즈 정말 너무 좋아요. 궁극의 테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되네요. 궁극의 테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뒤에 또 저희 방송을 열심히 칭찬해 주셔서 생략하면서도 저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애청자님의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워요. 네.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읽으면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뚫고 올라오길래 순간 겁났어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나 보다. 사실 저 이분의 원고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보내주신 것만 가지고 제가 그건 이게 문제일 거예요. 이렇게 고치시면 될걸요. 라고 말하는 게 무서워요. 당연히 근데 약간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왕좌의 게임처럼 이런 부분을 약간 덜어내고 말씀을 해보자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요즘 뜨는 만화들은 메인 주인공이 단순하고 뚜렷한 목표식을 갖는 경우가 많고 몰입하게 만들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요즘 뜨는 만화들이 사실 근데 이거 요즘 뜨는 만화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애청자님. 여기서 또 예부터 그랬지만 이라고 쓰셨듯이 언제나 언제나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죠. 언제나 다수가 좋아하는 쪽에 소위 누구는 메이저라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상업적이라 부르기도 하고 누구는 대중적이라 부르기도 할 수 있는 그쪽의 이야기들은 주인공이 명확하고 바라는 게 확실하고 몰입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본령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게 이미 존재했고 거기에서 다른 걸 시도하기 위해서 다른 쪽 방향으로 가려는 이야기들이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길어지겠는데 아 길어지겠는데 하세요. 홍쌤 네? 이야기를 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학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비슷한 수업을 했었는데 이야기 안에는 저는 삶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 삶의 궤적이 그 이야기에 압축되어 들어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 분명히 자기 인생 그래프에서 요동이 치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본인이 원하고 있는 그 균형점에서 균형이 어긋난 뭐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그것을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 좀 더 과장도 왜곡도 많이 한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그 누군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인간 삶 자체가 그리고 인간의 문화 자체가 이야기로서 계속 같이 발전시켜 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가 왜 좋아요 라기보다는 그냥 삶 자체가 아닐까요? 뭐 이렇게 크게 에듈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삶 자체면 사람들이 굳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무슨 논문을 봤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정말 수많은 욕망을 갖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아주 작은 욕망부터 학교 가기 싫어. 좀 더 자고 싶어. 아침 더 먹고 싶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욕망들 중에서 실제로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 그 논문은 충격적이었어요. 얼만데요? 미국의 도시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였는데 0.6%였어요. 아 본인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요? 네. 아니요. 본인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가짓수가요. 아... 하루에 욕망하는 게 천 개면 그 중에 하나를 한다고요. 하나를 한다고요? 네. 설마 진짜? 네. 진짜요. 그렇게 하루에 욕망하는 게 많아요? 더 많대요. 진짜요? 그게 그거보다 놀라운 거지. 되게 많대요. 그게 되게 놀라운데요? 내가 그렇게 순간순간 원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게 적었어요. 저는 이제 그게 그게 삶이 아닌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산다. 이게 삶이 아닌가.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래서 이야기를 본능적으로 우리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대신 해줘서요? 나는 이런 친구를 갖고 싶었지만 없어. 근데 이야기를 보면 그런 친구가 있어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원했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본령은 이거거든요.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정답은 아닌데 한 번도 살아본 적 없고 나랑 전혀 무관한 어떤 타인의 인생의 나를 아주 깊게 담갔다가 빼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야기 속에서. 그러다 보니 모든 이야기를 볼 때 저는 이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의 삶으로 내가 들어갈까를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거꾸로 정글에서 스토리를 쓸 때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독자한테 독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 모르는데 전혀 그 독자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는 이 얘기를 쓰면서 그 사람 얘기라고 느꼈으면 좋겠다. 아 내 이야기였으면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고요? 당신은 지금보다 당신의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려고 확실하게 마음 먹고 들어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건 내 얘기야. 왠지 느낌이 그래. 그게 돼줘야 이게 재미있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은 곧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애청자님이 쓰신 이야기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멋진 설정과 방대한 스케일이 있겠죠. 아름다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런데 주인공이 선택하지 않고 욕망이 없고 이리저리 치이고 반면에 그 주변의 다른 주인공들이 더 주도적이면 지금 이 애청자님이 말씀하신 주인공이 왜 주인공이에요? 저도 그 얘기 여쭤보고 싶었어요. 주인공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왜 굳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을 지금 주목한 이유. 딱히 이유가 있다고만 쓰셨어요. 네. 그럼 독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잘 풀어내지 않으면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였어요. 주인공은 이 사람입니다. 소개를 하는 순간 독자들은 적극적으로 그 주인공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죠. 이입한다는 거죠. 이입 딱 하고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주인공은 별로 하는 게 없고 주변 사람들이 막 활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주인공이라고 소개한 캐릭터에 이입해버린 독자들은 엑스트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고 되게 슬퍼하거든요. 영화 인턴 되게 그랬어요. 영화 인턴 좋은 영화였는데 주인공으로 나왔던 로보트 드니로가 끝날 때까지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대신에 그 옆에 앤 헤터웨이가 되게 맞는 걸 원하죠. 훈련받은 관객들은 그때 스무스하게 앤 헤터웨이 쪽으로 자기를 이입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나는 로보트 드니로에 이입한 상태인데 더 뜨겁게 무언가를 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옆에 딴 사람이면 내가 엑스트라가 됐네 라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그거 되게 실수하기 좋고 심지어 헐리우드의 그 배우들을 데리고 그 돈을 넣어서 만든 영화도 그런 실수를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애청자님은 이야기를 왜 쓰시는지 궁금하긴 해요. 어떤 독자에게 어떤 체험을 시키고 싶어서 쓰시는 건지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진짜로 어떤 어떤 가상의 나라의 역사를 알려주고 싶어서 쓰셨나요? 아니면 그 가상의 나라의 풍습과 스타일과 문화와 의복과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쓰시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보게 체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쓰신 걸까요? 저는 마지막 이유 때문에밖에 이야기를 안 써봐서 사실은 진짜로 정답 같은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궁극의 시리즈에서 다뤄보고 싶은데. 아 네. 그렇죠. 저도 그냥 궁금해요. 어떤 의미에서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설명이 되려면 아무래도 아까 1인분만 하는 캐릭터라고 했는데 1인분을 아니라 훨씬 더 넘치는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얘가 주인공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런데 아직 그거를 의도적으로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일단 독자가 이야기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아니면 그 주인공이란 사람한테 완전히 매력을 느끼거나 완전히 이입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활약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독자가 사실.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 주인공의 매력을 이미 알고 있고 엄청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물론 저는 능력이라는 것이 이입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보지만 완전히 독자를 주인공 안에 꽉 붙들어 매줘야 다른 인물들이 막 멋있게 활개를 쳐도 마음 편하게 따라갈 수가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초반에 그부 작업이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저는 그걸 토목공사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주인공한테 매력을 느끼고 이입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래도 독자는 따라온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분 지금 약간 그 부분이 불안하신 것 같아. 아 분량은 관계없지만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의 문제요? 주인공이고 싶나 독자들이 그런 거 진짜 잘 만들어진 주인공은 독자들이 보면서 그 주인공이고 싶어해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영원한 빛의 주인공은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그 작품이 되게 약간 신선한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낙차를 크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는 사실은 제 가설로도 그 영원한 빛의 주인공을 설명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이 포인트 사이에 매력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하나는 나랑 똑같네 되게 별로네 라는 느낌의 공간 포인트가 멋있네 라는 혹은 궁금하네 라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때 우리는 확 빨려들어간다고 믿는데요. 그 사이를 엄청 벌려놨죠. 그 미래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주인공을 보고 있으면 이 모든 찌질한 역사와 기록을 기억을 다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뭔가 초월자같이 느껴져요. 영원한 빛의 주인공이 그걸 동시에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져요. 그 주인공이 매력을 느껴요. 아 그런가요? 저의 찌질한 모습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아 네네네 무슨 뜻인지 얼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여전히 저의 신념 저의 어떤 1번 원칙은 계속 그 자리에 계속 가설이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주인공은 주인공은 독자들이 어느 정도 되고 싶은 모습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 그게 약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약하면 좀 공간베이스의 만화가 되는 거고 이분의 이분의 사연 하나로 오늘의 만방연이 오늘의 오늘의 반가워 활동이 끝나겠네? 그러겠네요. 아무튼 저는 그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하는 독자 아니다. 이런 종류의 고민을 하는 청취자분께서 되게 진지한 작품적 고민을 반가워에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고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야기를 쓰시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팟빵 게시판에서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 생각은 듭니다. 홍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부분이 거기에요. 그럼 굳이 왜 그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부르세요? 네. 그죠? 그건 궁금해요. 굳이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처음 오프닝 도입할 때 주인공들의 등장 시퀀스를 부여해버린 거 아니야?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공식이 좀 있잖아요. 아 그쵸. 그걸 부여해버린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하시면 밀고 나가시는 건데 내가 원하는 방향을 독자에게 공감을 얻고 싶다면 공감을 얻는 작품들이 왜 공감을 얻었는지를 분석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왔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독자들이 원하는 작품과 내가 좋아하는 작품 내가 추구하는 작품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 건가 이런 식의 고민들도 한번 해보셔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질문이 핵심 같네요. 이분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작품으로 독자들에게 바라고 계신 게 뭔지 좀 궁금해졌어요. 몰입과 공감인지 자신이 만든 세계관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건지 되게 다양한 욕망이 있잖아요. 작가들은 욕망이 많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작가적인 가설이 몇 개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다 말했나 벌써? 아니 근데 모르죠. 저희는 지금 글로서만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추측이고 맞아 맞아. 그 추측 안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고민거리를 정말 100% 맞는 응답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네. 이 정도 얘기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시 또 메일 주세요. 아시잖아요. 반가워활동의 모토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좀 한다. 하지만 같이 고민해드릴게요. 저 이분 만화 솔직히 여기 제목을 써주셨는데 못 봤어요 아직.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막 사연을 봐서 읽어봐야겠어요.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질문은 저랑 같이 던져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나 이 작품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지? 네. 그렇죠. 정말 내가 간지나게 짜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걸까? 근데 정말로 멋진 작품들은 그 세계 안에서 독자가 살게 해주거든요. 그럼 그 살게 해주는 작품들은 어떤 게 있지? 이분 왕조의 게임 말씀하셨는데요. 왕조의 게임은 참고가 되면 좀 곤란한 작품이라고 저는 믿어요. 왕조의 게임이 저 그거 아세요? 왕조의 게임이 왜 되게 위대한 평을 듣는지 아세요? 왜요? 대중적인 작품은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경험을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야 많이들 들어오니까 이입을 하고 근데 누구나 인간이라면 한 경험인데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작품에서 공감의 소재로 다양한 경험들을 쓰지만 죽음은 쓰지 않아요. 죽음을 공감용 소재로 쓰게 되는 순간 마이너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난해해진다고 평을 봤죠. 대중적인 작품의 한가운데 죽음이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왕좌의 게임은 세계적인 클래스로 성공한 작품인데 내가 이입한 주인공이 항상 죽고요. 이 사람은 주인공인가 보다 그럼 죽어요. 이 사람 아니었나? 이 사람인가 보다 그럼 걔가 죽어요. 계속해서 이 얘기는 되게 대중적이고 멋진 세계관 안에서 죽음을 체험하게 해줘요. 제가 만나본 대중적인 대하드라마 중에서 이 정도로 야망 넘치는 작품은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이란 이런 걸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죽는구나 반대로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같은 걸 생각하게 해줘요. 저는 대중적인 작품 보면서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죠. 독자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저에게 왕좌의 게임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레퍼런스 참고용으로는 마지막 순이에요. 절대로 참고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만큼 대중 이야기 스토리 시장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달성할 수 있는 너무너무 위대한 지점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왕좌의 게임을 계속 예로 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해내면 짱인데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작품 원칙을 깨버린 원칙을 완전히 이해한 나머지 그걸 넘어서버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고 레퍼런스가 되면 어렵긴 하겠다. 저는 그래서 교과서 같은 작품하고 천재의 걸작하고 독자들은 똑같이 좋아하지만 작가가 공부할 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가 보거든요. 우라사하나오키는 교과서지만 양영수는 천재의 걸작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보고 따라하면 잘 안 돼요. 원칙을 넘어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왕좌의 게임 말고 예를 들면 이런 멋진 세계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독자가 살아 돌아다닐 수 있게 초대하는 데 성공한 대중적인 작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참고해보시면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이 참고로 삼은 게 왕좌의 게임이라서 이렇게 설정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깨버린 그러니까 이미 그 장르의 정통화하기 때문에 이분이 깬 작품이 나는 이게 너무 좋잖아 라는 걸 느낀 나머지 나도 이렇게 깨버리고 싶어 라는 욕망 대생을 공부하고 싶을 때 피카소를 보시면 대생 안 늘어요. 왜냐하면 피카소는 이미 7살, 6살 때 대생을 다 떼버렸거든요. 그래서 피카소의 완전 초기 작품 어렸을 때 작품들을 보시면 대생이 늘겠죠. 근데 그 원칙을 다 깨버리고 자기 표현을 위해서 원칙의 약속을 다 넘어서버린 사람 작품을 보시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 못 배웁니다. 저는 그렇게 독학을 오래 하면서 유일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훌쩍 넘어서서 되게 대단한 경지까지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왕조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짧게 이미 짧지 않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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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듣고 계셔. 네. 암튼 이분 애청자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작법적인 궁극의 시리즈에서 다뤄야 될 것만 같은 진지한 질문을 던지시면 저희 둘이 매우 감사해하면서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진짜. 방금 홍란진 선생님이 저한테 말하고 싶은 게 아주 많아 보인다. 말씀하셨죠. 제가 느낌이 약간 오늘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사연이 오면 꼭 이래요. 약간 폭주한 느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시기엔 힘드시겠네요. 같이 고민하신 거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지금까지 다른 사연 오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고민인데 지금은 당장 안 와닿아서 이렇게 귀여워 듣는 포지션 네. 방금 이 사연은 나도 고민이야 이랬어. 그럼 그러실 수 있죠. 자 여러분 암튼 쾌적한 쾌적한 청취를 방해하는 너무 진지한 토크 죄송합니다. 이런 화도 있어야죠. 제가 맨날 목 아파요 허리 아파요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제목은 그건가요? 너무 진지해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말만 와가지고 제 아내가 안 듣는데 하여튼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듣는 구체적인 고민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괴로워하면서 같이 고민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분 방언 터진 진행자 때문에 두 분의 사연만 하고 절대로 사연이 적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소장님 홍란지 소장님 국내 만화 이론계를 대표하는 박사님이시자 학자이자 비평가인 홍란지 박사님께서 소장으로 계시는 만화방위 연구소 오랜만에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홍란지 박사님의 만화방위 연구소 오늘은 뭔가요? 아 오늘은요? 오랜만에 연구소 네. 연구소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냥 제 전문 분야를 해야 되겠다.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좀 내 전문 분야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는 뭔가 영업활동도 좋지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쌓으면 좋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점을 가지면 좋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기도 해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죠. 저는 언제나 궁금했거든요. 그 홍 소장님께서 하시는 수업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너무 궁금했고 한번 기회되면 같이 듣고 싶은데 아니 듣진 마세요. 별 없어요. 숨어 들어갔어. 숨어 들어가기엔 제가 좀 큰데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네. 다 보여요. 오지 마세요. 과자 한번 뒤집어 쓰고 녹음해놔야지. 그럼 모르겠다. 암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콘텐츠 비평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콘텐츠 비평. 네. 그 수업에서는 산출물로 과제로 최종 과제로 비평이 나옵니다. 비평. 개개인의 비평들이.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은 굉장히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해서 사실 어느 정도 팀만 알려주고 배운 것을 써먹는 연습만 된다면 훈련만 된다면 굉장히 글을 너무나도 잘 써서 진짜요? 네. 깜짝깜짝 매건 놀라요. 저 되게 싫어할 줄 알았어요. 학생들이. 저도 싫어할 줄 알았어요. 글을 쓰라고 왜 그러면서 근데 한 180명 중에 30명 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서 막 열심히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학생들이 한 6분의 1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늘. 묘하게 많거나 묘하게 적네요. 네. 묘하게 그 정도 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이 이론들로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막바지 수업에는 비평글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저의 방법을 전수를 해요. 오 진짜?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저의 노하우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정답보다 귀하죠.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숙달된 사람의 노하우가 얼마나 귀하네요. 그래서 그냥 정답은 사실 여기저기 흔해요. 음 그런가요? 그런데 숙달된 개인의 노하우는 귀하죠. 그러니까 정답에 대해서 제가 누구 거를 보는 게 제일 너한테는 도움이 됐어라는 것이 사실 좀 모호해서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제가 막 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를 익힌 거라다 보니까 제가 제 노하우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아 기대된다. 우선은 비평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비평하면 보통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렇죠. 비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익숙하고 친숙해 보이진 않잖아요. 오늘 혹시 만방연 오늘로 끝이 아니라 이거 시리즈죠?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연작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망해가고 있는 한국 만화 비평계의 한 주기 서광이 될 일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첫 시간. 그냥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도 막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야망이네요. 비평을 편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러게. 대단한 야망이다. 쟤 진짜 야망이 크구나.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하루에도 몇 천 개의 욕망과 야망을 쏟아내는 인물이구나.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많네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비평의 개념을 잡아주세요. 우선 비평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해서 가치를 논한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구분해서 논한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가치를 논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되게 뭐랄까요. 요즘의 감수성에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마다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관적인 기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의 어떤 표준적인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위반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객관적인 것으로 치환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 가치를 논한다라는 점에서는 약간 폭력적일 수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 관념 뭐 폭발하죠 지금. 관념 뭐 폭발하지 않아요? 개념 뭐. 그런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막 이게 옳은 거야.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건 추한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언제부턴가 대충 뭐 포스트 모던 그 이후부터 옳고 그린 게 어딨어. 가원화된 시기에 그렇지 뭐 아름답고 추한 게 어딨어. 내가 보니까 이거 아름다운데? 길거리에 되게 막 보기 싫은 뒷굴로운 풍경인데 나한테 이게 아름다워. 이런 사람도 나오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됐다가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갈라보고 분석해본다. 이게 비평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을 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감이 될 사람이 꽤 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비평이라는 글자를 보고 굉장히 반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전적 의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이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해서 가치를 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 배제된다는 말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서 편견으로 그렇게 얘기해볼 수도 있었잖아요. 생각해본 걸 수도 있잖아요.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도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여러 다양한 가치관을 전달하는 행위가 비평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대로 사람들이 아름답고 추한 게 어딨냐. 옳고 그른 게 정해진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엄밀히 말하면 그쪽으로 가면 비평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거나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데 좋은 지적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그 전달한 그 가치를 전파시키는 게 목적인 게 비평이라는 거죠. 네.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일상에서 안 쓰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계속 모래쓰어서 번역을 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야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계속 모래쓰어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읽은 사람, 비평가의 어떤 관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비평이라는 작업인데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비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제가 주석을 달아서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분명히 내가 지금 이 만화를 보고 즐거웠어.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즐겁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만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저기 있대. 저 사람은 눈을 갖다 쓰고 싶어. 맞아요. 근데 그 눈이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되게 주석 같다. 이거야 이거. 이해했어. 나 그거 갖다 써야겠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가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평은 그거다. 네. 맞네요. 더 즐거울 수 있다. 우리는. 훨씬 더 즐겁게 어떤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빌려다 보는 그런 작업이 비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평은 행동까지 같이 가져야 돼요. 비평 쓰기. 비평을 써보면 그 눈을 갖다 쓸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죠. 비평을 쓰면 쓰기의 작업을 하면서 남들에게 그 자기의 눈을 전파를 시키는 거죠. 내 눈 한번 빌려 써봐. 자 여기 있어. 근데 그게 만약에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전파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비평가가 만화를 볼 때 눈은 엄청 해상도가 높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한 독자 A가 만화를 72dpi로 즐겼어. 근데 저 비평가는 600dpi로 즐겼어. 그렇죠. 더 많은 게 보이고. 많은 게 보일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많은 걸 보고 싶어서 사실 공부를 했거든요. 더 재밌게 보고 싶어서. 멋진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 진짜 재밌는데 그냥 재밌다는 말 말고 더 그럴듯하게 나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논리적으로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그거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콘텐츠 비평에서 앞 시간에 좀 할애를 했던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는 이런 개념들에서 알게 되니까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한 작품은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것들 관점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고해상도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더 재미있게 작품을 즐길 수 있게 됐고 돈도 벌고. 학위도 딱. 그렇죠. 등등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네. 아 좋다 좋다. 하여튼 비평에 대한 큰 지금 큰 이해가 됐어요. 제가. 아 되게 모범생이시라서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신 것 같아요. 많은 청취자분들을 등이 업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비평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하다 보면 교수님 그럼 리뷰랑 비평이랑 뭐가 달라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제가 해도 돼요? 네. 교수님 리뷰랑 비평이랑 뭐가 다릅니까? 네.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가장 주된 차별점은 뭐냐면 리뷰는 독자에게 작품에 대한 감상을 요구를 합니다. 감상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요. 저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 저 작품 뭐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 저 작품은 누가 만들었어? 누가 나와? 아 예를 들면 그래서 어땠어 너? 이게 중요하잖아. 리뷰는. 좋았어? 괜찮았어? 그렇죠. 분노했어? 불쾌했어? 이런 것이 약간 리뷰군요. 그렇죠. 아주 객관적이거나 아주 주관적인 감성을 그냥 묻는 거죠.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되게 따뜻하다 뭔가. 리뷰는 뭔가 되게 착한 선배 느낌이야. 아 그래요? 그랬어? 너 어땠는데? 그렇게 느꼈어? 이런 느낌? 음 그러시구나. 비평은 약간 무서운 삼촌. 지적하는? 아빠 와가지고. 그건 옳은 거야 아니야. 아닌가 아닌가? 아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왠지 비평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딱딱함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비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비평은 작품과 감상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요구하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데 감상을 요구하는 리뷰. 네. 분석과 토론을 요구하는 비평. 그렇죠. 뭔가 느낌이 달라. 달라요.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동네 형이랑 아빠 맞네. 그렇죠. 동네 편한 형과 그냥 정말 계속 뭔가를 딴지를 거는 선생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비평 자체는 하려고 하는 그 콘텐츠를 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말을 한다고 해요. 본 사람을 대상으로 말한다. 제가 만약에 덴마에 대해서 비평글을 쓴다고 할 때 덴마를 안 본 사람이 내 비평글을 볼 거라고 상정하지 않아요. 아. 읽지도 않을 거고. 네. 읽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리뷰는 안 본 사람한테 추천하는 걸로 말했어요. 맞아요. 추천하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과 아주 단편적인 느낌만 갑니다. 여러분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구분하는 거 처음 봤어. 네. 리뷰는 보세요 하는 추천용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군요. 이유가 있죠. 비평은 이미 본 사람들만 와라. 그렇죠. 입장에서 기도가 지키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덴마를 봤지만 난 지로 개가 천선한 거지.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쩐다. 그러면 리뷰를 보면 지로가 덴마의 지로라는 캐릭터가 막 이거 스포일러니까. 덴마의 지로라는 캐릭터가 무슨 행동을 합니다. 리뷰는 참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쓰면 어떤 독자는 싫어 난 아니야 이러고 말아. 그렇죠. 참 별로였다 그러면 나도 그래 이 정도라면 비평이라면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안 들었을까. 나는 왜 그 캐릭터의 행동에 마음에 안 들었지. 그렇죠. 작가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비평이네요. 그렇죠. 토론과 분석을 요구하니까. 토론과 분석을 요구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내 논리를 전파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어려운데 매력적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방과후 활동에서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상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가장 좋은 세 가지 방법이 논리와 감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달린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설득력이 좌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학위나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정통한이나 이런 권위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뒤늦게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요즘은 리뷰 쪽에도 그 부분이 약간 많이 문화 권력이 생기면서 이 사람의 리뷰를 보면 정말 보고 싶어지더라. 그 사람을 추천한 건 다 재밌어. 이런 권력이 생기면 그 사람의 블로그 포스팅은 권위를 갖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포스팅이 되어 있느냐. 유튜버처럼. 비평가들이 갖고 있던 권위를 비슷한 게 리뷰 쪽에도 많이 생겼다. 요즘은. 그런데 그게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설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학생들의 비평글을 봐주다가 또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교수님 그러면 비평글은 막 문제점을 꼬집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아하. 이건 별로고 저건 틀렸고. 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눈으로 내가 그 작품을 바라봐서 그걸 막 해집어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런데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한 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죠. 웹툰스쿨에서도. 그렇죠. 비평은 그 대상을 긍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전제는 긍정이다. 네. 긍정이다. 그 작품은 필요했습니다. 네. 의미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이죠. 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단 긍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긍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또 비평글을 어떻게 써오냐면 좋은 점만 써와요. 좋은 점만 칭찬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작품에 대해서 비평글을 막 써오니까. 너무 좋다는 식의 글들만 써와서 제가 오히려 반박의 것들을 물어봐요. 그런데 이 작품은 이 점에서는 나아진 것들을 보여주지 않네. 파국으로 치닫죠. 그럼 되게 당황해요. 그 대화는 이제 파국으로 갑니다. 그럼 그 학생이 되게 당황해요. 그런데 교수님 대상을 긍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 긍정의 그 긍정이 아닌가요? 그렇게 조리 있게 답해요? 네. 보통은 분노하지 않아요? 네. 저희 학생들 안 그렇습니다. 저는 못 그래서. 저도 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긍정하래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이종본 작가님께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 비평은 제가 얘기하는 비평, 세상의 긍정에서부터 태어나는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왜, 그곳에 있는 것인가를 열심히 생각해본 뒤에 그 다음에 그 비평 대상이 왜 언제 그곳에 있기에 잘된 혹은 잘못된 이유를 밝히고 상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해서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렵죠. 나 요즘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요즘 이상해요. 저 안구가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나이 먹어서. 저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제가 비유를 잘 들었네. 근데 삼촌이 맞아. 작가는 작품의 아빠, 엄마라고. 아버지, 엄마라고 볼게요. 삼촌은 이뻐. 조카가 이쁜데 얘가 그냥 그 자체로 긍정돼요. 내 조카니까 그 자체로 얘는 같이 있는 애야. 같이 있다고 해서 얘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내 조카니까 참 이쁘네. 근데 얘는 공부를 너무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능하잖아요. 이 예의 없는 행동은 뭐지? 그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존재는 긍정하잖아. 그쵸. 그쵸. 난 조카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얘이야. 하지만 너 그건 고쳐야 돼. 이런 거잖아. 아, 그쵸. 그쵸. 그렇다면 피평도 이 작품은 의미가 있어. 이 작품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어떤 가치가 분명히 생겼어. 그건 일단 전제로 깔고. 맞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해야 돼. 그쵸. 그쵸. 어떤 부분은 좀 아쉬운데 그것도 이해해야 돼. 그래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 이거잖아. 그쵸. 삼촌이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건 애정도가 너무 높으면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작품 너무 좋아. 학학만 하고 싶어. 그런데 비평글을 쓰자고 했을 때 저도 잘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자식까지 생각했구나. 네. 너무 좋아하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옛날부터 좋아했던 작가님의 작품을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슨 작품인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저 박기정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작가님은 되게 부담스러워지겠다. 네. 그런데 다음. 호텔 아프리카. 네. 호텔 아프리카와. 그리고 또 지금 다음에서 연재가 완료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다시 그 웹툰으로 연재를 하시는 그 작품들을 보면서 글 써야지 막 막 진짜 각잡고 막 쓰는데 너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박사님께서 리뷰를 쓰시게 되셨겠죠. 그렇죠. 리뷰죠. 리뷰. 리뷰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네. 나쁜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논리적이고 뭔가 그 논리 속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애초에 원하던 작업이. 네. 그리고 단편적으로 그냥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왜 그래서 좋으니까 진짜 보시는 분들 아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쉬웠던 거죠. 너무 좋은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느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글을 쓰실 때 팁이 있어요. 뭔가요? 비평 팁이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 작품을 비평 글을 쓰실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해보세요. 정리를 해서. 그림도 좋고. 주인공 너무 멋있고. 대사 이 대사 막 듣고 쓰러졌고요. 네. 뭐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가 어땠는데 이게 너무 핵심하고. 와닿고요. 너무 좋고. 이런 것들 다 써보시고. 또 다른 가상의 누군가. 이종범이라는 사람을 하나 내세우고. 거기에 반박하는 이종범에게. 왜 아닌데? 왜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자아 분열해봐라. 자신과 싸워봐라. 네. 그렇죠. 다른 어떤 대상은 이 작품을 내가 이거 진짜 좋지 않아? 라고 얘기했대. 야 근데 이건 이렇지 않아? 되게 논리적인 어떤 반박 대상을 한 명 세우는 거예요. 이종범 교수님 진짜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 반박하실 수 있게 딱 보이시잖아요. 오해십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어? 음 그래. 이럴 것 같고. 오해십니다. 저는 누군가가 좋아할 때 절대 찬물을 끼얹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절대로 안 끼얹잖아요. 아니 근데 누군가 말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그 한 명의 대상을 한번 이렇게 딱 전제해서 해놓고 야 제대로 설명해. 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질 수 없잖아요. 솔직히 저 이 훈련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언제나 저의 상대방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세요? 3대장이 있어요. 진중권. 진중권하고 진중권님하고 유시민님하고 오 유수린님. 손석희님. 진짜. 진짜 3대장이다. 장난 아니죠. 대학교 정도 때부터 머릿속에서 언제나 논리와 말싸움 훈련할 때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그 세 분이었거든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시는데도요? 교수님이요? 논리로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도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썼던 방법적 회의. 일부러 본심은 아닌데 일부러 자기를 의심해보는 거죠. 일부러 자기를 의심하고 일부러 자기 생각을 공격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아 박희정 포프트라 부르니까 너무 좋아. 그림 너무 좋아. 근데 10% 누가 그 그림은 너무 올대. 이게 뭐가 올대. 얼마나 빠이 하면 하지만 그건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나오는 거죠. 그래. 사실 내가 객관성이 겨려되어 있었지. 내가 눈이 지금 손깍지가 씌었어. 너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리뷰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거고. 설득을 하고 말겠다. 그러면 이제 비평을 위해 연습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밌네 이거. 네. 우선은 그런 식으로 비평 쓰기에 연습을 해보시면 머릿속으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한 줄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열해보시고 거기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에서는요. 이 한 줄 평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렇겠죠. 근데 하나의 비평글을 쓰시려면 이 중에서 내가 썰을 가장 많이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한두 개를 고르셔야 돼요. 두 개도 마를 것 같아요. 네. 하나 정도? 네. 근데 저는 한 두 개 있으면 연결해서 쓰기 딱 좋더라고요. 하나 있을 때는 약간 원고루가 또 불량이라 중요하죠. 원고루는 불량이죠. 맞네. 아니 근데 어쨌든 한두 개 한두 개를 선택해보시고 이 두 가지 중에 또 싸움을 붙여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 두. 야 이거 이게 훨씬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하다가 정말 잔고를 하다 보면 우열의 결과가 나와요. 음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비평의 팁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작품이 좋은 이유를 다 써보고 가상의 인물로 비판해봐라. 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만 골라서 쓰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쓰다가 또 다음번에 해드릴까? 어 이제 지금 이거 시리즈로 가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많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네.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맞아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네. 오랜만에 만화방위연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비평가의 모든 것 네.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이 들으셨죠.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비평과 리뷰를 구분지을 수 있는 몇 개의 키워드를 제가 딱 들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탁 시원해져요. 영클해져요. 감사합니다. 나 처음 들었어 이런 설명을. 아 그래요? 아 저 박사는 박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박사를 모셔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고편을 좀 해주시면 예고편으로 우선 비평에 대한 이분이 원고를요. 만화방위연구소 오랜만에 한다고 그랬더니 원고를 장난 아니겠어 왔는데 4차 산업혁명 아 이거는 인공지능 아니 이거는 사례를 들어드리려고요. 제가 선생님 가장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약간 SF 장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 좋겠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원고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끝이에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우선 비평에 대해서 약간 개념적으로 좀 설명은 여기까지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테두리 비평이란 단어의 국경선 오늘 한번 쭉 세워봤어요. 이 정도 경계 국경선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평 대상을 어떤 식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고해상도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이론들 아니면 뭔가 지금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용어들을 알게 되면 그 다른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을 볼 때 어떤 확장된 관점으로 고해상도로 바라볼 수 있을까. 오 그럼 비평을 통해서 비평을 쓸 때 갖다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 그렇죠.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도구 중에 하나. 도구 같은 이론들.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신다. 네. 그 이론을 통해서 사례들을 한번 붙여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완전 여러분 국내에서 비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콘텐츠 중에서는 제일 재밌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 재밌었을 텐데. 진짜로 비평. 아 진짜. 근데 막 진짜 고민했고 정말 재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요. 어쩌겠어. 재미없어도. 한편으로는 또. 어쩌겠어. 재미없어도. 아니.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있어요. 평론하고 비평은 뭐가 달라요? 같은 거예요? 평론하고 비평은 비슷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다른 거야 또. 네.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비평과 평론과 다른 거예요? 다르죠. 조금 다르다고. 저는 조금 다르다고 좀 보고 있어서.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평론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냥 이건 근데 개인적인 의미에서 오는 그런 뉘앙스예요. 이 부분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학자들끼리 만나면 막 대전 격투하고. 그렇지 않아요. 일기투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평론과 비평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비평이라고 하나 보다. 왜 평론이라고 안 하지? 뭐 이렇겠죠. 군대에서 다른 무대에 아저씨 보듯이 그냥. 그럴 만큼 막 싸울만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일단 사람이나 적다. 일단 사람은 적다. 그래서 뭐 그래. 하나 보지 뭐. 같은 물에서 놀고 있는데 뭐. 이러고 있죠. 싸우지 않아요. 밀도가 높지 않으면. 아 맞아요. 아시잖아요. 저 압니다. 잘 안 싸워요. 진짜 자기 일 같을 때만 싸워요. 그렇죠. 직업을 가지고 할 때는 안 싸우죠. 아 너무 재밌다. 나 마지막 말이 너무 재밌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가. 또 하나 질문 있어요. 네. 한국에서 비평을 한다. 만화만 놓고. 네. 비평을 한다 하는 사람들끼리는 거의 서로 다 알아요? 많이 아시죠. 많이 아는데.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준 말고 사람 수가. 아 수는 그렇죠. 수가 적으니까. 매우 적어요. 서로서로 거의 다 아냐. 내 말은 그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매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네. 아니면 어떤 그. 학위를 통해서. 그렇죠. 학술지 내는 분들도 계시고. 있고 작가론이나 이런 어디에 의뢰를 받아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바닥이 등단이라는 개념이 참 희박해져서. 그치. 누군가가 이렇게 합격.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비평감님도 아무 이유 없잖아요. 옛날에 그 평론가는 신춘문예에 있었고. 신춘문예에 있었고. 신춘문예에 있었고. 어디 가서. 중단도 했는데. 우리 애호가 선생님. 이런 분들. 그렇죠. 요즘 그런 게 좀 희미해져서. 네. 나 비평감니다. 라고 소개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보다. 어디에 무슨 글 쓰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굳이 그럴 만큼 치고 받을 만큼. 인구 미터가 높지 않아요. 사람 수도 적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비평 얘기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비평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국내에서 제일 재미있을 거예요. 전제가 중요해요. 재미없는 얘기들 중에서 제일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확실히 제가 학생 역할을 해서 듣고 있으니.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코너 돌아왔는데.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그러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요. 아 진짜 이종범 학생이 없었다면 난 진짜 망했을 거야.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어쩜 저렇게 잘 정리해 주시는지. 제가 공부를 못 해본 사람은 정리를 열심히 합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반 가까이 했네요. 아 깁니다. 간만에 디럭스 버전으로 했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홍란진 선생님 빨리 퇴근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정리를 일쯤에서 할게요.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뭔가 애써서 토해내고 나니 뭔가 찜찜한 기분은 없네요. 오늘 동공이 흔들리는 순간이 한 세네번 있었거든요. 제가 봤는데 좋았다고. 아 매우 칼같은 질문을 정말 적재적수에 잘하셔. 아 너무 좋았어요. 정말 즐거웠고. 다음 만방은 기대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각 문화 산업대회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반가워활동가 만화방위 연구소였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세요. 홍란지여 한글자막 by 한효정